산파고야 우리 인간들에게 그 연말정산과 관련된 팁을 좀 줄 수 있겠니? 이래서 AI는 아직 인간에게는 안 된다 정현재 수장님 팁 좀 알려주세요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연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장님께서 맞춰주셨기 때문에 발을 까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부담되거든요? 아아... 아아... 흠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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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튀기는 대결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흠... 수장님 혹시... 에베레스트산 정상이 추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? 눈이 쌓여 있으니까... 뭐... 더 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꼭 올라야 하는 산은 무엇일까요? 뭐 저는 정답을 아는데 예... 한번 들어봅시다 예... 기회를 드려볼게 과연... 정답은 결산입니다 어떤 걸 결산할 건데? 재정 상태를 정리하는 회계 결산입니다 그럴싸했지만 정답이 아닙니다 거의 뭐 비슷했는데요? 네 뭐 비슷했는데 자 그럼 수장님 어떤 산입니까?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꼭 넘어야 될 그 바로 그 산 연말정산 아닐까 합니다 연말정산? 정답입니다 이야... 세월이 참... 빠르죠? 예... 이제 조금만 있으면 연말정산을 해야 됩니다 자 3,8,5야 우리 인간들에게 그 연말정산과 관련된 팁을 좀 줄 수 있겠니? 연말정산 팁 공제 항목 확인 소득공제 카드 사용 맞춤형 공제 소득세 환급 이렇게 하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항목만 알려줬지 뭐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알려주... 이래서 AI는 아직 인간에게는 안 된다 자 그럼 인간대표 일류대표 정현지 수석님 그 연말정산 팁 좀 알려주세요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연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연말정산 시에 연금납입액에 따라서 저희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총급여가 연 5,500만원 이하이면 16.5% 연 5,500만원을 초과하면 13.2%까지 적용되고 연금계좌에 900만원을 납입하고 총급여가 5,500만원 이하일 때는 금액으로 환산해보면 148만5천원까지 그리고 총급여가 5,500만원을 초과할 때는 최대 118만8천원까지 이렇게 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는 점 이게 바로 연말정산의 꿀팁 연금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서로 간의 대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석님? 일단 까고 내겠습니다 네 까고 내겠습니다 그냥 내가 이겨도 얘가 까면 안 돼요? 죄송합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네 바로 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약을 해야만 살 수 있는 술은? 정답은 청하X입니다 아 잠깐만 브랜드명 이렇게 막 나와도 되나요 이거? 힌트 세 글자 청하X요 뭐요? 정답은 뭡니까? 자 정답은 공모주 자 공모주 정보는 어디서 확인하시나요? 삼성주권 엠팝에서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들어오시지요 네 들어가시죠 그냥 들어가시면서 아니 아니 아 진짜 뭐야 진짜 넘어가시죠 네 넘어가고 가겠습니다 아 저는 삼파고시 바로 기회 드리겠습니다 떡집 사장이 주식을 잘하는 이유는 왜 잘하지? 찰터? 힌트 다섯 글자입니다 너무 많잖아 아 모르겠는데 뭔데? 정답 떡상하니까 들어오시죠 들어오세요 아 잠깐만 야 이거 조롱이다 야 능멸이야 이거는 이건 능멸이야 이거 시간 끌기 아닌가요? 이거 시간 끌기 저 한 번 가도 되겠습니까? 가보시죠 누룽지를 영어로 하면 라이스 크리스피 자 정답은 바비 브라운 갈색이라서 바비 브라운 아 이거 좀 웃겼네 이거 들어가도 되겠습니까? 죄송한데 용병 한 번 부탁해도 괜찮겠습니까? 지난번에 자신이 없어가지고 가능하시겠습니까? 네 용병 찬스 인간과 AI의 본격적인 알까기 해결 제 2탄 자 들어갑니다 용병이 과연 따! 따! 저게 뭐래? 뭐래? 아니 지금 용병으로 가셨는데 이렇게 하면 저보다 나왕이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아 이거 진짜 호망이네 진짜 바로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기고 싶어 문제 나갑니다 이탈리아의 날씨는? 이탈리아의 날씨 영어로 네 글자 정답은? 이탈리아의 날씨는? 로마 날씨는? 로마 날씨가 그렇게 좋나요? 정답은 스파게뜨 스파게뜨 어우 습해 스파게뜨 갑니다 까도 되나요? 정당한 기회를 얻었다 까보겠습니다 한번 스파게뜨 아 진짜 한 번만 까보고 싶다 아 죄송해요 너무 못해가지고 제때 안 끝나겠는데 내년 추석에 이 대결 끝나고 하시는데 아 바로 다음 문제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임금은? 무임금? 틀렸습니다 몇 글자인데요? 네 글자입니다 최저임금? 오 이거 맞춤으로 쳐주는 거야? 정답 최저임금 정답입니다 잡아주세요 나갈 거니까 아 바둑판이 튀어 자 제 차례인가요 닭이 스키니진을 입고 하는 말 치킨? 치킨 스키니진을 입고 입고 아 하면서 하는 말 아 입었는데 아 세 글자 비슷하게 소리내면 두 번 까게 해줄게요 정답 닭답지 잠깐만 아 AI 대답 말고 예빈씨의 대답 한번 예빈씨 예빈씨 대답 한번 들어봅시다 예빈씨 예빈씨 잠깐 모드 다운 이거 약간 그거야 그거 소리야 소리 닭이 스키니진을 입고 하는 소리 뭐 정답 하겠습니다 오 예빈씨 정답? 정답 정답 꽉 끼효 으하하하하하 오 정답입니까? 역시 인간이 더 감수 좋다니까요 정답 정답 까heres 까보시죠 까보시죠 이제 뿌듯합니다 오 야! 뭐야? 네 결국 우리는 AI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간대 AI 투자 톡 대결 인류 대표의 패배로 경기가 끝났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백성님 오늘도 AI랑 대결해봤는데 어떠셨어요? 어집잖게 인류 대표로 나와서 이렇게 처참한 패배를 지난번과 웃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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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웃어? 선생님 페르소나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꽉 끼요? 어쨌든 뭐 대결은 아쉽게 됐지만 오늘 삼성증권의 연근과 다양한 절세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산파코 소감 어떠십니까? 오늘 너무 아주 베리 재미 딱 했어요 뭐 하자는 거야 이게 공모주 청약의 장... 뭐야 이게 예빈 씨 정신 차려 예빈 씨 갑니다 승차꽃 러브다이브 하는 줄 알았어요